오늘 하늘 한번 보셨나요? 모처럼 아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먼지도 많이 씻어준 것 같은데요 한편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려 봄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은 오후에 다 그친 상태입니다 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죠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늘보다는 기운이 떨어져 전국 곳곳이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, 충주 영하 4도로 시작을 합니다만 낮 최고기온은 크게 올라 곳곳이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될 채로 맑겠고요 내일 공기 상태도 좋아서 맑은 봄하늘을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온 변화에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목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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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